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베이징에 인접한 텐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거단지를 대거 봉쇄했는데 무려 1500만 명에 달하는 텐진 시민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단 한 명이라도 집 밖으로 나갈까 아파트 정문을 지키고 섰습니다 중국은 안전한 올림픽을 자신했지만 텐진에서 확진자 20명이 나왔습니다 최소 2명은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텐진은 베이징에서 140km, 서울에서 대전 거리에 있는 인구 1500만의 대도시입니다 앞서 시안 등에서 터진 집단 감염을 도시 전면 봉쇄로 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26일 남겨두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방역당국은 텐진 내 29개 주거단지를 완전 봉쇄하고 15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예정했던 교사 자격시험 등 텐진시의 공식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TV조선 송무빈